안녕하세요 TJ 장선생입니다. 오늘은 수업시간에 학습활동으로 좋은 온라인 보드게임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온라인 보드게임의 특징은 만드는데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쉽고 간단해서 어느 학년이나 어떤 과목이라도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교실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 수업시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영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보드게임판이 지금 예시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. 출발을 해서 각 칸의 미션을 수행하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. 총 8번까지, 8명까지 참여 가능하고요.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.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. 플레이어 1 누르면 알아서 주사위가 랜덤하게 굴려지고 이동도 알아서 하게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2번, 3번, 알아서 이동을 합니다. 그리고 4번, 아 4번은 지금 뒤로 두 칸이기 때문에 알아서 또 뒤로 두 칸을 이동을 했는데 표정이 안 좋네요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아래쪽에 리스타트 누르면 새로 할 수 있습니다. 각 칸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피니쉬까지 가는 그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 사이트의 주소는요. 런힙.com이고요. 말 그대로 힙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왼쪽 메뉴 중에서 여기 보면은 온라인 보드게임 메이크라고 있습니다.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. 노란색은 뒤로 두 칸, 세 칸, 네 칸인데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. 자 여기 에딧 버튼만 수정이 가능하구요. 자 에딧 눌러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음... 땡땡땡을 설명하시오. 라는 미션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자 두번째 칸에다가는 뭐 땡땡땡은 무엇인가? 자 요렇게도 한번 문제를 내보구요. 네 여기다가는 OX 퀴즈를 낼 수도 있겠죠. 자 입력을 다 했으면 여기 엔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 여기다가는 뭐... 네 뒤로 한 칸 자 영어 수업이라면은 뭐 영어 단어 뜻 네 단어 뜻을 말하시오. 자 요것도 가능하겠구요. 자 여기다가는 좀 재밌게 하려면은 1등 말과 바꾸기 네 자리를 바꾸는 거죠. 자 요것도 가능하겠구요. 네 그래서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입력을 다 했다면 맨 위에다가 게임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구요. 아래쪽에 Create Game. 자 요거 누르면 끝입니다. 네 링크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 요거 눌러보면요. 네 방금 만든 보드게임판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Player 1부터 누르면 요렇게 이동을 해서 아 예 뒤로 두 칸 네 교실 수업에서라면요. 선생님 화면을 앞에 띄워두고 모든별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구요. 혹은 모든별로 디바이스가 있으면 모든별 활동도 가능하겠습니다. 온라인 시에는 소회의실에서 링크를 통해서 모든별 활동이 가능하겠죠. 네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요. 게임을 하나 만들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링크가 한 달 뒤에는 지워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이 링크가 한 달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만들어 놓은 게임판을 계속 활용하고 싶으시면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기록이 쌓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 오늘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온라인 보드게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